이런데 무슨 그게 있어요? 복싱이라며 써있네. 여기인가 봐요. 야마귀지. 여기야? 무슨 얘기? 집 아니야? 가정집 같은데. 이게 복싱이라고요? 이게 진짜 잘못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맞는 거 같은데? 야, 야, 야. 가만있어. 추바 차서 하는 거 아니야? 야, 추바 차서 술술해, 추바 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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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입니다. 쩔리짱입니다. 알아요. 뭔데 이게? 이따가 오라고? 근데 사진이랑 너무 달라요. 사진이랑 너무 달라요. 사진이랑 너무 달라. 훨씬 이쁘네. 그래. 그래. 아, 추바 차. 야, 근데. 야, 추바 차 근데. 복싱장ですか? 어? 파이팅! 도코? 어? 야,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통역하실 분 계시는데. 통역하는 거 있어. 들어가서. 집화사 복싱 체육관. 여기가 지금. 집화사 복싱 체육관. 네. 대박일걸, 아마 복싱장. 어? 아, 집 말고 복싱장. 네? 집화사 복싱. 집화사 복싱. 집화사 복싱. 집화사 복싱. 집화사 복싱. 아, 무슨 소리야. 간판도 없고. 복싱. 집화사 복싱. 야, 이거 진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건 뭐라. 그러니까 우린 막. 그냥 좀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보시죠. 여기야. 아, 가시만. 우리가 생각했던 거 보면 다른 거. 아, 추바 사상. 추바 사상. 아, 저분하고 다른. 저분이구나. 네. 이분은 그럼 누구, 누구세요? 스파리 파트라인가? 세계 챔피언이에요. 세계 챔피언이에요. 오, 무슨 거? 네, 어두워. 세계 챔피언이에요? 오, 나만에 가. 오, 나만에 가. 안녕하세요. 츠나미였습니다. 츠나미! 츠나미, 츠나미, 오, 츠나미야. 아, 근데 이게 복싱장이 다예요, 진짜. 세계 챔피언이 있는 복싱장인데 잠깐만 안에 좀 구경 좀 오 링금도 있네 이게 다? 이게 다 됐을까? 이게 다 됐을까? 이게 끝이 됐을까? 복싱장이 또 하나 더 있죠? 기관이 또가 소유設備 또가 알을게도 다가라도 또 이때 지효이 센시가 될わけでもない 인데 산돌파크しかないけど 그래서 지효이 지효어 가 가 가 근데 이렇게 되면 왜냐면 저희가 한국에서 올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하고 좀 다릅니까 복싱한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5년째 5년? 5년이요 굴굴굴 진짜 최현미 선수를 대신상대 대신상대인데 최현미 선수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지 좀 아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과정은 잘 모르고 하지만 지금은 아직 시회를 못 봤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다음 달이 대전인들에게 상대를 몰라요? 몰라도 돼요? 모르겠어요 궁금하신가? 복싱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공개 너무 어려운 일이 뭐 공개 과정도 공개 다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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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decisively.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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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생계, 생계나 뭐 이런 혹시 그거보다, 뭐, 시합을 하고 やって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기분이 더 강합니다 생계의 위험을 위해서는 아르바이트을 했으면 단순히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정말 애지중지 키운 딸인데 혹시 스크라치라고 하면 시즌 못 가고 아버지는 응원하러 오시는데 엄마는 응원하러 오시는데 아빠는요? 아버지는 1번을 본 적이 없어요 아빠는 응원하러 오시는데 그래, 내 딸이 스크라치라고 하면 엄마는 응원하러 오시는데 그렇지 이번 한국에서 시합하는데 이번 한국 시합에서 그러면 가족들이 혹시 또 보러 오시나요? 네 아버님도? 어머니랑 계실 때 어머니랑 계신가요? 어머니랑 계신가요? 모니랑 계신가요? 어머니랑 계신가요? 司会의 Day 같은 날 싶어서 와서 고맙습니다 Ingate 저에게는 직원들이 них지 컸었을 뿐이었고 coup듬였어요 그런데 알고리는 저에게는 나를 따라서 앞으로도 그 때 시합이 끝나고 아버님께서는 시합이 혹시 영향이 있을까 봐 시합이 끝나고 나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 추바사 상의 심정은 어떻게 있을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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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시합이 시작되면 저는 시합이 시작되면 시합이 시작되면 눈물이 나고 모두가 행복했던 때 저는 시합이 시작되면 이런 기분이 시작되면 시간이 되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더욱 더 깊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통역하시는 분이 다 울고 가셔 가지고 있어요 혹시 아버님과 우리 초바사 사장님이 챔피언에 대해서 트로피를 들은 적을 본 적 있나요? 제가 일본 챔피언이 되었을 때, 아버님께서 트로피를 가지고 있는 사진을 찍었을 때 그 때에는, 그 때에는 고맙다고 하셨지만, 그 때에는 고맙다고 하셨을 때 아버님께서는 몇 년간 후에, 그 때에는 고맙다고 하셨을 때 그 때에는 고맙다고 하셨을 때, 고맙다고 하셨을 때 그 때에는 고맙다고 하셨을 때, 그 때에는 고맙다고 하셨을 때 그 때에는 고맙다고 하셨을 때, 그 때에는 고맙다고 하셨을 때 이번 대회에서도 수현미 선수라고 하셨을 때 타이틀이 경우도 굉장히 또 지금 욕심이 나는 상황이네요 다시 한번 이렇게 아버님께 다시 영전에 맞힐 수 있는 그렇군요 타이틀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라 참 어떻게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겠네요 저는 그렇네요 최 선수는 제가 기회가 기회에서 우리는 기회에서 기회에 다른 기회에서 미터 경우를 보게 된다고 하셨을 때 그런데 그 때, 이번 기회에서 미터 경우를 보게 된다고 하셨을 때 세계 타이틀 마치와는 물론 그런데 복싱의 스포츠를 통해서 서로가 teacher의 새로운 삶과 이런 aggiól은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신을 타기 때문에 보지는 생각보다 강하지만, 또 때문에 보단 생각보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큰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대 slap Jud권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선을 부를 때 좋은 시 Naruaggio가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 참.. 우리가 배우고 다 배워 어떻게 보면 이번 시합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이 배울 것 같고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고 왜냐하면 그리고 갖고 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최현미 선수 정보를 드리는지 알겠지 사실은 우리가 집안선수하고 비교해보려고 사실은 이걸 해놓은 건데 너무 운명적인 만남인 것 같아서 보여드리려고 나름대로 드는 마음이 생기는 마음가짐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이예요 어때요? 어때요? 지금?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대전하게 될 최현미 선수에게 한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처음입니다. Tsubasa입니다 좋은 시합을 모두 준비하고 잘해봅시다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로씨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솔직하게 정말 둘 중에 누가 낳냐고 저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얼굴을 펀치로 한번 쳐달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얼굴 한 pen 아 진짜로 때리지는 않아요 으아악 아아아악 아니 딱捧돼 왜 나냐고 왜 내가 애가 유사소 아 되게 3년 정도 근데 어떡해 나 결혼했는데 아 어떡해 아 또 울겠네 결혼 안 했다 그러면 상승선생님 한 번 뭐라고 해요. 저랑 김우라 타쿠야랑은 누가 더 잘생긴 괜찮냐. 야 야 야 야 내가 찍고 싶다 야. 어른들이 잘할 수 있.. 잘할 수도 있잖아. 어우 잠시만요. 이거 진짜 이거 가벼운 번지가 아니고 진짜 번진데. 마지막으로 우리 기념대회 사진 한 번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